다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 알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유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해결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기에 경험하게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표적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 자체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사실은 안 믿겠다라는 어떤 불신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의 축복을 이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 불신앙의 산물은 결국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표적을 구하지 말라 표적을 구하지 말라 첫 번째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무리가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는데요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의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석의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로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 믿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것, 능력, 어떤 이적, 표정, 표징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소에 예수님이 그리스란 사실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 12제도 보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또 떡 일곱 개로 사천명, 오천명 먹이는 이것 자체가 사실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또 일곱 개 가지고 오천명과 사천명인 그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드러난 표적으로 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제가 임금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자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또 예리미아다 엘리아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선구자다 또 박에 눈물이 많으신 분이다 어떤 좋은 얘기를 하시는 선지자다 라고만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표적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표적은 믿지 않는 증거요. 또 불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민족주의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보면 누가 보검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검 11장 31절에 보니까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과 지혜의 언어와 그 축복을 드리려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드리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면서 솔로몬 분보다 더 큰 이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작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답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대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겠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요나의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던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치겠다 할 정도로 남방의 여왕이 와서 너희에게 개탄할 것이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타난 초능력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 단체들이 여러분 신비주의로 안상홍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구약시대의 절기 가지고 표적이잖아 사실은 또 이천성 목사님 그거 보면 그래도 조금 예수 얘기하지만 예수중심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신비주의로 신천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라는 자체를 모르거든요. 구원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완전한 축복을 모르고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전에 그리스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열매 이전에 우리가 인만웨일, 위드, 원리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40절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잘 알잖아요. 니누에 가서 보금자라라 했는데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갇혀있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니누에로 가는 사명을 회복하는 요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땅 속에 음부의 권세 속에 3일 동안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도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고리노소 15장 3절에 보면 요나의 표정이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너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해 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랬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 속에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 속에 3일 동안 갇혀있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 떠났던 죄에 대한 형벌과 창세기 3장과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여전히 갇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와 사단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며마 단번에 죄의 용서함과 죄의 형벌과 죄로부터 사암받고 마귀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 중의 표적은 뭐냐 이적 중의 이적은 뭐냐 능력 중의 능력은 뭐냐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체험 중의 체험이고 능력 중의 능력이고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로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기셨다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와 대속과 속량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나오잖아요. 여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하면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젊어질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한 형보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죄를 짓도록 죄의 형보를 받도록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우리가 단언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본 10장 45절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갈라디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끝냈다는 거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라.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뭐냐. 그리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산하시고 요한 59장 30절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군에 이르면 되는데 이 믿는 것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석이 세워지는 그리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고 환경이 관계없이 응답과 관계없이 이 축복이 가장 이럴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이럴 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다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저도 이 세대에 그려하니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 정제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만을 들여오고 땅 끝까지 왔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안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고릉스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모든 문쟁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릉스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를 전하는 것 그리스에 우리가 음미할 때 묵상할 때 혼자 있을 때 아 이번 주 말씀처럼 보곰의 눈이란 말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겁니다. 갈레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레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을 뿐이고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어요. 오브닝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갈레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안 믿었으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전히 지옥 가야 되고 여전히 마귀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과 십자가와 부활이 날보다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체험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탁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답답했으면 갈레디아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완벽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것 저주를 못 박은 것 끝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도로부터 저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 복음은 처음부터 과정과 결과가 100%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레스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과시키고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는 자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체로 복음 자체로 이것이 믿어지는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올 한해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치유와 24제자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번당헌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단을 또 새롭게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단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유대인들처럼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아버지나님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또 원단 메시지를 새로 붙잡고 아버지나님의 내년에는 더 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의 도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당헌당의 주역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단임 목사님과 또 모든 중직자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셔서 아버지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원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 복음과 전도와 선교회와 교회 부흥의 주역의 운동력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ố 명 1000 6 30 30 30 30 31 krijgen 31 29